눈싸워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눈싸워만 나오면 둘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게임 시작해서 제가 까먹은 거 하나 있는데 오늘 이기는 팀을 위해서 하고 지는 팀은 두 가지 저희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이긴 팀은 선물이 있습니까? 두 가지 있는데요, 조금 달라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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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다음! 자, 화사씨. 고! 오, 다행이다. 오, 오! 이거 화사양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야? 저거 저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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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팀이랑? 네, 네. 상대보다 숫자가 더 높으면 이긴대요. 저는 손톱 때문에 별이 언니가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신 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원, 투, 트리! 와우. 어, 살짝 이렇게 뼈로 치시는 거 같아. 어, 잠깐만! 그만해! 아, 그만해! 아, 그만. 어, 그만하면 돼? 어, 그만해! 어, 그만해! 어, 그만해! 798! 네. 798! 798! 798! 이렇게 주먹으로 치시면 안 돼요? 네, 간접해! 안접해! 안접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798! 아, 이거. 동점이에요! 798! 동점! 동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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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오케이 패배 인정 그런데 수위대는 다시 한 번 더 왜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왜? 헷갈리잖아요 저 빈정상에서 집에 갈 뻔했어요 자 데칼 머시기씨 난가? 나 또 누워 자 데칼 머시기 오 럭키 체인지 엑스? 럭키 체인지? 와! what is this? 럭키 체인지 이거는요 마스 상대방 말을 아무데나 옮겨주세요 자 어디다 놀까요? 고고베베 이쪽으로 가면 우리보다 앞서게 되는거죠 그치 근데 잡으면 되잖아요 저희를 저희가 여기 하면은 비치 저쪽은 여기가 더 좋아요 진짜 악감정 있는거 놀고도는 힙롤 힙롤 댄으로 갈게요 왜 이게 뭔데 힙롤 댄 힙롤 댄 뭐에요? 걸린팀의 멤버 2명 모두 성공해야 성공합니다 상대방 팀은 이제 뭘 성공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 가을랑 힙노래를 힘노래를 빨리 천천히 빨리 2배 4배 이렇게 맞춰서 추는 오케이 누구부터 해요 누구부터 오케이 문별 뭐야 뭐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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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꺼주세요 방금 이거 뭐예요 방금 이상한지 됐거든요 아니요 거긴 제 제스처 제스처 타임 아니 안무를 해야 돼 미안해 나 오늘 불편한다 뭔 소리지요 나 안 상관하지 이렇게 안 되죠 아니 안 돼 다시 주세요 꼭 안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수 없어요 이제 진짜 실수는 끝났다 다시 시작할텐데 이제 할 정도가 이게 사실을 해야 되요 내가 할 수 없어 제대로 속 안의진 틀렸어 아까 실수 이래 죄송합니다 아깐 근데 제스처 했다고 죄송해요 끝냈어요 두칸 뒤로 다시 출발 다시 번취킹이라고 합니다 봐줄게요 자 이제 우리죠 이거 오늘 안에 돌겠지 갈게요 아이스크림 쌓기 아이스크림 쌓기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이 아니군요 나 이 게임 처음 해봐요 아 그 위에다 이렇게 쌓는거에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높은 분들이 이기는거에요 어떤 분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하는거에요 아 귀여워 아하고 귀여워 대결하는거에요 네 네 자 화사씨 하세요 우리 A, B, A, B 팀 나눠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 번갈아 가면서 어떡했어, 근데? 아, 이렇게? 이거 갖고 싶다 이거 되게 귀엽다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언니 뭐해? 죄송합니다. 가져갈게요 아이스크림 연습이었죠 저도 초면인데 이게 다 초면이에요 저 아이스크림 처음 퍼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 게임 너무 좋았어요 한 명씩 번갈아 쌓여다가 무더링 팀이 패배한 거예요 문별팀 뒤로도 봐봐, 문별팀 뒤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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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이 돼? 너무 물 흐르더니 이게 세 개부터 힘들어요 3개 부터 힘들어요 이게 귀엽다 너무 귀여워 오, 되네 오, 되네 되는 거였어요 오, 윈아 오케이 귀여워 오, 얘기 거울 무든 팀 비져나온 입 떡지 머리 난 사고나오지 거부른 팀 비져나온 입 떡지 머리 내다며 힘 좋습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계속 넣어주세요. 주사위로 한번 던져주세요. 다음 팀! 데칼코마니 팀! 오 이거 데칼코마니! 감사합니다. 오! 2! 2개! 출발소로 고고베베! 고고베베! 던져버려 슛 앤 타이베! 던져버려 슛 앤 타이베! 드레스코도 그링 그링 그링! 고고베베! 너와 나의 빅세멸! 빼빵 고고베베! 빼빵하게 놀아 미친 듯이 잠시만요. 두 분 해 따라 하셨어요? 춤추시면 안 되죠? 출발점으로 고고베베! 다들 너무 신발라! 정신이 화이도로 출발데! 심심했다! 잠시만! 심심했다! 너는 진짜 타이 활라! 자! 오! 잠깐만! 잠시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출발점으로 고고베베! 우리는 끝난 거야! 그러네! 여기가 종료니까! 이게 뭐야? 반군 날아! 이게 뭐야? 다시 음악 주세요! 총잉금 인연! 전자바라 추운 내 삶 저게 뵙는 게 좋았어 너와의 빅세멸 그래! 하지만 롱롱 고고베베! 뻔뻔하게 놀아 미친 듯이 즐겨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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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이 났네요! 아이고! 이거 재밌겠다! 여기서 제일 아쉬운 건 농구 게임을 하지 못했다는 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오늘 이긴 팀은? 오늘 이긴 팀은? 대칼! 고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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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관은 없으세요! 아니요 일단 너무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또 큰 상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 드리구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대칼코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주! 그러면, 말여시기 전에, 게임하기 전에, 승패 따라서 자동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선물? 나와주세요! 우리의 리우! 뭐에요? 어떤게 저희꺼죠? 이게 왠지 큰게 뭔지 열어봐도 되는건가요? 그거 그거는 그만하세요 아니되오 네, 해피애닝으로 마무리한 마법까지 이렇게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약 2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많이 즐거운 시절 많이 즐거운 시절 많이 즐거운 시절 그리고, 많이 즐거운 시절 그래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또 다음은 어, 되게 뭔가 무무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무무들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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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루빨리 또 멋진 앨범으로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남은 시간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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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해도 무무들이랑 이렇게 팬미팅을 하고 있다는게 실감은 확실히 잘 안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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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끼리 그냥 노는 느낌이기도 하고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커지기는 하지만 어, 이게 또 때가 때인지라 이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참, 정말, 어,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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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마마무로써 이제 활동, 힙 활동 끝난 지가 또 어느덧 꽤 됐어요 네, 끝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방금 앞서서 네, 마마무들을 위해 마지막 무대 준비하니까 먼저 투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